안녕하세요. 여러분. 배우 김남길입니다. 반갑습니다. 여러분들과 관심과 성원 덕분에 2023 김남길 팬 콘서트 Again을 개최하게 되었는데요.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서울만 특별한 무대를 준비했습니다. 뭘 준비했지? 율동, 그리고 처음 오픈되는 노래 어쨌든 서울은 다른 나라하고 다르게 준비를 좀 더 많이 했고요. 진짜 오랜만에 여러분들과 가까운 자리에서 얼굴 보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준비했으니까 6월 10일 날 많이 와주셔서 또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. 예전에 4시간 생각하고 오면 안 될 것 같아요. 그러면 6월 10일 5시 장충철과에서 갑니다.